사실은 매니저님 있지 않아요. 태아 매니저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마닐라에 삼겹살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뭔가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음식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비빔국수 할 겁니다. 비빔국수요? 저는 망할 수 없는 떡볶이. 떡볶이요? 저는 고추장 삼겹살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것 좀 해볼게요. 느낌대로 가요. 그냥 누나. 혹시 모르니까 반은 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반도 아니고 한 3분의 1만 더 낼 거예요. 저는 양심이 있어서. 뭐합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리합니다. 저희 요리합니다? 여기 주방 무서운 주방이에요. 왜요? 아니 검증이 안 된 사람 출입시키지 말라고 조시 씨. 내가 SNS에도 조시가 보고 싶다 제발 와라 미치겠다 손 좀 쉬자고 올리고 제발 좀. 아니 제가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고추장 삼겹살라고 합니다. 고추장 삼겹살라고 합니다. 폭탄 제조합니까 지금? 아이고. 이거 폭탄인데? 이거 체류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잖아. 어? 뭐야? 뭘 들어오신 거예요? 뭘 들어오신 거예요? 선배님 그거 뭡니까? 몸이 아끼잖아 너네들은. 몸이 아끼잖아. 아끼라고요? 우리가 무슨 트랜스포머예요. 왜 몸이 아끼예요? 야. 가습기야. 이게? 전주하잖아. 저 형은 무슨 여행 다녔는데 가습기를 들고 다녔. 호흡기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 요가를 정도 틀어줘야지. 아 근데 또 우리 전체 팀원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는 또 우리 코쟁이 형 밖에 없네. 야 그리고 피부 건조할 땐 좀 이러고 있어. 형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냥. 여기 오지 마시고. 야 근데 이건 디자인. 저희는 요리를 할 테니까. 저희 위에 세팅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 그거는 뭐 전문이지. 파이팅 하세요. 근데 옥상이 도대체 어디지? 저는 거기를 먼저 좀 긁게요. 날씨 기가 막혀. 날씨 기가 막혀. 날씨 기가 막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삼겹살도 분위기가 반인데. 이거 제일 좋은데. 최고다. 매니저님 아주 그냥 기절하시겠는데?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요? 네. 야 이거야말로 진짜 힐링이다. 운치있다. 너무 좋다 진짜. 분위기가 이게 진짜 밥 먹고 들어가네. 야야야야. 적어라 적어라. 조금 굳게요. 너무 좋죠? 네. 아 냄새 좋다. 어 이거는 실패할 수 없어. 오 기대돼 기대돼.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모험은?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데? 아 아니에요. 선배님 자신감 잊지 마세요. 아 나 배 아플 것 같습니다. 양념 좀 먹잖아. 나 여기서 배 아플 것 같아. 유희씨. 네. 아 자신감 있게 해도 돼요. 맛있어요. 요리는 자신감.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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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아, 웰컴. 오, 예스, 예스, 예스. 오 마이, so we're having Korean barbecue? 와우, I love this one. It's like, 삼겹. You like this? So much. So much. Sit, please. 근데 오늘 매니저님 되게 예뻐요. So beautiful. So beautiful? You two, handsome. Gorgeous. Gorgeous? 오, 좋았어요. 고마워요. I have 떡볶이. 아, 떡볶이? 떡볶이. 김치, 김치. 우와, 대박. Korean style noodle. 스파이크 noodle. 와, 아이스크림. 떡볶이? 역시. 우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굿 Jacques. 아, 나 윤형이거 너무 궁금한데? 나도. 윤형이거 뭐. 최대한 안 맵겠는데. 오케이, 아이스크림. 우리 윤형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핸드폰 이거 봐주세요. 냅둡 불었습니다. 어때요? 이거 try 해보셨어요? 좋아? 예! Not so spicy, Trey. Good? Taste good? 음! GOOD! Not so spicy. 먹어 먹어. Not spicy? 먹어 봐요? 어떤지. Yes, I said it though. Good? Taste good? Yeah. 이걸 기다리는거야. 아, 감사합니다. 아, 윤형아 너무 기대된다, 진짜. 굉장히 맛있어요. 아직도 안 먹었어? 응.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윤형아. 아, 비주얼 봐.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윤형 씨. 네. 김치에다가, 구운 김치에다가 하나 싸가지고. 아, 매니저님? 우리 선배님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싸드려도 되나? 아, 그래, 되지. 이게 완전 코리안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고추 하나 넣고, 쌍장에다가.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나, 그러니까. 아, 오케이. 류 씨, 한번 코리안 싼 보여드려요. 아, 아. 투 빅. 투 빅? 예. 투 빅? 전해주세요. 그래요? 음. 아. 음. 음. 원샷. 원샷,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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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 고원. 오케이, 오케이. 치얼 업. 맛있어요? 음. 괜찮나? 류야. 네? 짱이에요.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는 왜 근데 유희 거 안 먹어, 왜? 저 지금 고기 굽고 있잖아요, 형님. 누군가는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어? 야, 뭐야? 깜짝아. 야, 유희야. 너무 맛있어. 진짜로? 어. 진짜 맛있어요? 야, 이번 장사해 주자. 진짜로? 뭔 일이야? 왜 그래? 야, 오늘 이게 이번 가득하게 나무 진짜 맛있다. 아니다. 야,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밥도 먹겠다. 밥 비벼 먹겠다. 저기 막 밥 얹어가지고. 조식이는 뭐 그냥 끝이고. 진짜. 항상 기대 이상으로 맛을 내주고. 와, 유희는 오늘 그냥 이겼다, 오늘. 이야. 이야, 유희 오늘 찌렸네. 내가 요리한다, 나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겼다, 나이. 맨조리 끝. 뭐야, 고추장을 넣는 거야? 응. 라면 끓일걸. 왜? 너 거기다가 스토라면 가만 안 뜬다. 우동살을 넣은 거야? 아니, 왜? 자산관념이야. 제가 고추장도 한 번만 더 자고 싶어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진짜 무슨 맛이지?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어? 야, 뭐야? 깜짝아. 야, 유희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랑해, 너. 조금은 자신이 없었는데 역시나 저는 해냈습니다. 첫 맛을 딱 보시고 저한테 보여줬던 표정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요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과정이 어찌 됐건 간에 맛이 너무 많이 맛있습니다. 저는 역시 고추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알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